음악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는 게 있고 부수 증상이라는 게 있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걱정거리에는 뭐냐면 우리는 다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진단이라고 하는 건 주요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조현병이 뭡니까 했을 때 다섯 가지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이게 조현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섯 가지 증상이라고 하는 건 주요 증상이에요. 조울증에서는 조증 에피소드, 조증사파가 있고 우우사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에요. 이것은 주요 증상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주요 증상만 있느냐 또는 진짜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아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게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다수 조현병 환자들이 증상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불안하거든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고 무슨 해를 입힐 것 같고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리는 사람이 왜 무서워하지만 이유 없이 사람이 무섭다고요. 학교에 가면 반 친구들이 무서워요. 선생님이 무섭고. 학교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 가면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딱 굳고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몇 년씩 학교 생활을 관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CCTV가 있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미행한다. 누가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무서울까를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학교만 가면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학교만 오면 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하지? 애들이 나를 뭔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것 같지? 이렇게 되면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 했을 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그런 이게 문화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CCTV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망상이 생겨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 시절에는 망상이 다른 양상이었을 거라고요. 망상은 시대에 따라서 망상의 내용이 바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색정망상 같은 거 오면 과대망상 이런 거 오면 요새는 보면 다들 아이돌 가수가 대세니까 아이돌 가수 누가 너를 좋아한다. 다 아이돌 가수예요. 오는 애들이 보면 그런데 제가 레지던트 하던 대학원 때하고 서울대병원에서 1986년, 87년, 88년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3년간 임상 수련을 받았는데 심리학 석사 마치고 나서 3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많이 오던 망상 환자들이 뭐냐 하면 영부인 망상, 자기가 대통령 영부인이다. 이런 영부인 망상, 자기가 이순자다. 당시 같으면 이런 망상 아니면 재벌, 재벌 망상 자기가 재벌 누가 지금의 자기 아빠 엄마는 진짜 아빠 엄마가 아니고 나의 진짜 아빠 엄마는 삼성의 누가 진짜 나의 아빠 엄마다 이런 망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간첩 그 무렵에는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라고 자수하러 가는 애들 많았어요. 그런 애들, 자기 발로 간첩이라고 자수하러 가는 애들. 안기부, 그때는 안기부 망상 엄청 많았죠. 안기부가 자기를 미행한다. 안기부 망상이 많았고.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들어오면 망상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영부인 망상 이런 거 없어요. 요새는 영부인 망상 같은 것도 없고 또 자기가 간첩이다. 이런 애들도 없고 이제는 망상의 종류가 그다음에 누가 자기 안기부가 자기를 미행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요새는 그냥 CCTV이다. 마이크로칩이다. 지금 뭐 어떤 인터넷 상에서의 다중의 다수의 어떤 누가 이런 것들이 재벌 망상도 요새 별로 없어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망상은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용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뭐냐 하는 거죠.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망상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무튼 요런 주요 증상 우리가 볼 때는 망상이다. 환청이다. 하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를 주목하고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진단을 내리지만 요거는 쉽게 표현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주요 증상이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람이 조현병이냐 조울증이냐를 진단을 구분하는 게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요새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조현병도 조울증도 요새는 같은 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새로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 1990년대 이후로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 지금 2세대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에도 쓰고 조울증에도 쓰고 다 쓰는 약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현병 조울증 진단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간별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요새는 덜 중요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약만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중요한데 아무튼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딴 병에는 그게 없는데 이 병에는 요게 있다. 요게 요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의 1차적 관심사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물론 환청 듣는 낭사자들은 환청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흔히 당장 망상 망상 있는 환자들은 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도 있지만 과대망상 같은 경우에 있는 환자들은 전혀 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게 주요 증상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부수 증상. 불안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불안에서. 불안은 이거는 일종의 약방의 감초 같아서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은 다 불안의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다 불안.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게 다 깔려 있는데 아무튼 조현병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이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죠. 그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흔히 오는 게 수면장애 오잖아요. 불면증 오고 밤낮 바뀌고 이런 건 흔히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흔히 보면 화, 분노 안에 화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화 많이 쌓여 있어요. 화. 그다음에 어떤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것도 흔히들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충동조절장애 충동적으로 뭐를 하려는 이걸 못 참는 못 기다리는 막 충동이 올라오면 해야지 되는 이런 충동조절장애 흔히 있죠. 그냥 충동조절장애는 괜찮은데 이게 분노하고 결합이 되면 분노조절장애가 되죠. 그러면 화가 나면 물건 막 집어던지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 들고 패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종류의 부수증상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요 증상이 아니고 부수증상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의 경우에 왕왕 보면 주요 증상보다 사실은 부수증상이 그들로서는 훨씬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 부수증상이 아니라 증상이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증상이 아닌 문제들 중에 당사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약물 부작용 약 먹고 한 6개월 정도 동안에는 요새는 약이 좋아서 옛날보다는 약물 부작용이 많이 덜해요. 그래서 약을 먹기가 수월해졌는데 수월해졌는데 그래서 상당수 많은 당사자들은 약물 부작용 크게 못 느끼고 지나가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마다 체질이 달라서 약물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당사자들도 있거든요. 약물 부작용은 처음에 먹고 약 먹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여러 종류의 부작용을 겪어요. 이것도 뒤에 조금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통은 한 6개월쯤 되면 인체가 거기에 적응을 해요. 새로 들어오는 약의 처음에 인체가 적응이 안 되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한 6개월쯤 지나면 적응을 해서 그다음에는 대체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6개월 지나면 약물 부작용을 거의 못 느껴요. 그런데 어찌됐건 당사자들 입장에서 약물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가족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 당사자들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가야 되고 상담받으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병원 가야 되고 아빠가 병원 가야 된다. 엄마가 입원해야 된다. 아빠 입원해야 된다. 엄마가 약 먹으라. 아빠가 약 먹으라. 상담받으러 다녀라. 주장하는 당사자들 많잖아요. 가족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애 입장에서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 되는 것이죠. 가족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힘든 경우들 많죠. 그다음에 왕따 피해. 왕따 애들한테서의 왕따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맺혀서 계속 기억에 남아서 괴로운 거예요. 이런 애들 많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이게 이제 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점점점점 친구 관계가 친한 친구가 없는 이렇게 되는 애들도 많고 그나마 발병하고 나면 그나마 몇몇 친하게 그나마 좀 이야기라도 나누고 지냈던 애들마저 다 떨어지는 경우가 나죠. 그래서 뭐 아침에 눈 뜨면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생전가도 전화 한 통 오는데 사람도 없고 카톡 하나 오는 거 없고 이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외롭기는 한데 무슨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지도 모르겠고 사람들한테 다가갈라니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망상이다 환각이다 또는 조증 증상이다 울증 증상이다 등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인관계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그래서 우리 당사자 출신의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는 조현병을 조현병의 가장 핵심은 사고장애다. 생각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되는 생각이 비논리적으로 되는 이게 조현병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거에 1930년대 40년대에 활동했던 설리반 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도 조현병의 대인관계 이론 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고 조현병은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는 병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는 활동하고 있는 최근에 희망의 심장박동 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국내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희망의 심장박동 이라는 책을 쓴 대니엘 피셔 박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또 이 병은 그분은 이 병은 정서적 트라우마 다가 이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도 결국은 문제는 대인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 이 정서적 트라우마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힘드냐 라고 할 땐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어서 혼자 지내는데 혼자 지내다니깐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흔히 이제 우리가 병이 생기면 사회적 붕괴가 초래가 되죠. 사회적 붕괴라고 하는 건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휴학을 하던 또는 학교를 자퇴를 하던 직장 다니던 사람이 휴직을 하던 또는 퇴사를 하던 이렇게 그 다음에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등등 가족들 간에도 종종 갈등이 빚어져서 가족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너진다. 사회생활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자아정체 간에 손상이 오고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에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면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강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도 안 먹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신병자냐. 내가 왜 문제가 있느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자존감을 지키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저우에 따른 불쾌감 않겠죠.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치료받는 과정 중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불쾌한 경험들 많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불쾌한 경험 많이 경험하실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간호사를 만났을 때 친절한 의사도 있고 친절한 간호사도 있고 등등 하지만 아주 싸가지 없는 의사 싸가지 없는 간호사도 두드룩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이런 부정적 저우들에 따른 불쾌감이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많이 있죠.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쉬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하게 되는 우리가 내가 조현병입니다. 내가 조울증입니다. 하면 박수 쳐주면 왜 이걸 숨기겠어요. 다들 갖다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걸 숨기기 급급한 거죠. 그래도 요새 좀 나아져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울증은 우리가 불에 있을 수 있어. 최근에 공황장애는 연예인들이 자기가 공황장애 있다고 그러니까 커밍아웃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공황장애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조울증만 해도 아직까지 커밍아웃이 잘 안 됐죠. 사실은 조울증은 막 조울증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들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고 조울증은 조증기간에 되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조울증인 사람들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려 했던 이야기는 사회적 고위층들 중에 사실은 조울증 환자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조울증은 아직까지 커밍아웃 안 하잖아요. 내가 조울증인가 왜 이런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현병도 우리가 조현병에서는 공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에 피를 꽂혀있는 조현병 환자들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현병 발병하는 경우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이 조현병이 원래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대인관계가 잘 안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피를 꽂히는 애들이 애들은 그래서 특정한 한두 과목에 피를 꽂히는 애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안 놀고 자기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안 어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피를 꽂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모르고 우리 애 공부 잘한다고 전교 1등이라고 그래서 애들을 어쨌든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전략 가지고 더 이상 안 통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 발병을 하던 아니면 서울대 들어가서 발병하던 포항공대 들어가서 발병하던 유학가서 발병하던 우리 상담실에서만 제가 본 포항공대 학생들만 한 7, 8명 돼요. 상담 조현병 환자 포항공대생인데 조현병이 발병해서 우리 상담실에 온 애들만 한 7, 8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조현병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대학교 교수님도 계세요. 몇 달간 상담을 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다 해서 공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에 피를 꽂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들고 파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병한 이후에도 그 존이 특히나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수학 문제 푸는 거가 재미있어서 혹은 수학 문제만 풀고 사는 조현병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에요. 조현병 이면 공부 못한다 조현병은 뭐 못한다 조현병이 잘 못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 사실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대인관계하는 방법을 수학 문제 풀듯이 배워야 돼요. 그러면 대인관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나는 대인관계에 서투르구나 하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얘들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해서부터 문제가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현병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게 그게 조현병의 제일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들은 대인관계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장애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인관계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조현병의 관건입니다. 그 이야기고 조울증은 조울증도 물론 대인관계 문제 있죠. 조울증은 대인관계 문제로 따위면 조울증에 외로움을 많이 타요. 조울증인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울증은 쉽게 표현해서 엄마 찾아다니는 거예요. 조증만 떴다 하면 엄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관계가 흔히 문란해지기도 하고 종교에 잘 빠져요. 사기꾼한테 잘 넘어가요. 전부 다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외롭다가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 조울증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겉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래서 사고들을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조현병은 어찌 됐거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사고장애라든지 이건 다 부차적으로 생기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 핵심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울증은 핵심이 뭐냐 하면 사실은 충동조절장애 충동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차가 300km, 400km 나갔는데 핸들 조작을 못한다. 브레이크를 못 바른다. 이거예요. 충동조절만 할 줄 알면 조울증은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감독의 si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